한국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 세계로 갑시다 세계의 모든 스타트업 한국으로 오세요 디캠프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onas 한국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 Welcome to Singapore IMDA and DKAM will support your journey here Let's start the DJing of May in Singapore Thank you all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글로벌 디뎌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는 싱가폴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싱가포르 난입병원들 3군데를 만나게 되었고요. 앞으로 승인 절차랑 이런 것들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싱가포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